네, 취업 준비생이 원하는 알짜 정보를 찾아서 취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입니다. 자, 오늘 취업의 기술에서는요, 이 성공적인 외국계 기업의 취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외국계 기업의 취업 노하우, 사실 국내 기업들의 노하우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계 기업 전문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레즈메이크의 스티브오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근합시다라는 모투를 가지고 있는 레즈메이크 대표 스티브오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출근합시다라는 모투를 가지고 있으시대요. 정말 출근 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출연하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보여주셨는데, 9월 시작된 이후에 국내 기업들은 하반기 공세가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외국계 기업은 동향이 어떤가요? 외국계 기업은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시채용이긴 하지만,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에 제가 하이라이트했던 피플앤잡이라든지, 어센더즈, 그리고 나머지 인디드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채용 공고가 더 많이 늘었고요. 또 지원자의 인식 또한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대기업 알아보시는 분들 또한 외국계 기업 쪽으로 많이 알아보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외국계 기업에 채용이 됐을 때,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는 어느 정도예요?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서 많이 칼퇴근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또한 복지라든지 혜택, 그리고 예를 들어 대부분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엔 휴가가 8월 첫째 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엔 워낙 휴가 내는 것도 조금 자연스럽기 때문에 많이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칼퇴근의 복지에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있고, 꿈의 직장 아닙니까? 맞아요. 근무 환경이나 복지 면에서 국내 기업보다도 외국계 기업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인데, 그동안 정보가 좀 부족해서 지원자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전략이 있을지 알기가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외국계 기업 서류 전형 1차에서 꼭 필요한 레주메, 그리고 커버레터 두 가지 작성법, 그리고 팁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실 거군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력서를 영어로 레주메, 레주메이라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이 레주메 외에도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커버레터입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돼 있죠?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 국내 기업의 자기소개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형식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포멀한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레터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표준, 박스, 모던, 강조, 자유 형식, 로고 형식,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레주메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력서, 커버레터는 자기소개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문서를 전형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영어로 다 작성되고요. 그다음에 연락처나 주소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지 지원자의 종교, 가족사항, 주량, 심지어 희망연봉 그리고 증명사진까지도 기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우리나라는 저기 나이도 적고 종교도 적고 가족사항도 들어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든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죠. 요즘은 종교는 잘 안 적더라고요. 이게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쓰면 쓸 수 있는 게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연락처나 이름 정도? 그런데 외국 기업에서 이렇게 원하는 어떤 레줌의 이력서, 이 구성 요소는 어떤 걸까요? 구성 요소는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가 있는데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그렇게 딱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 형식의 이력서 개요가 필요한데요. 지원자의 경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력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레줌의 작성에 예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 스티브 O를 예로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네요. 그냥 제 이름을 넣어서 작성을 하긴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 개인정보 헤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력서랑 커버레터 제일 상단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대표님, 그냥 명함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명함 같잖아요. 이제 다음에는 커리어 오브젝티브, 이건 뭔가요? 커리어 오브젝티브는 제가 왜 지원하고자 했는지. 예를 들어 포지션이 있겠죠. 저기 보시면 마케팅 매니저에 지원했다. 그리고 회사명은 레즈메이크. 만약에 다른 회사로 지원하시게 된다면 뒷부분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밑이 포인트 형식의 이력서 개요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인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인데 저기서는 포인트가 하나 들어갔어요. 원래는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3년 이상 경력에 디지털 마케팅 경력이 있다. 그리고 그 분야는 IT 분야, 모바일 분야, 온라인 마케팅 분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자의 최대한 강점을 포인트 형식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포인트 경력. 그러니까 자격 경력을 포인트 경력 위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지금 예로는 한 줄만 넣었지만 보통은 7, 8줄 있는 대로 다 넣는 편이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분야가 한 줄이었잖아요. 보통 저렇게 한 줄로 쓰면 되나요? 지원 분야 같은 경우는 한 줄에서 두 줄까지도 많이 쓰시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어차피 커버레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짧게 한 줄로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력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력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최대한 어떤 이력들을 많이 넣는 게 좋을까요? 일단 내가 이력이 10개 있다고 10개 넣는 것보다는 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된 내용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를 검토할 때 보통 몇 초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초예요? 초? 저는 분이라고 그래도 생각했는데 한 3분 정도. 3분 정도. 1분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10초에서 15초 정도 훑어보고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경력 그리고 학력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련된성이 있는지 그런 걸 먼저 판단하고 만약에 적합하다고 하면 5분, 10분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쓸 게 있겠지만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좀 없잖아요. 신입일 경우에는 봉사활동이라든지 대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경력을 넣으셔도 되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다들 스펙을 많이 쌓기 때문에 컴퓨터 능력, 자격증, 학력사항 이런 부분도 넣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참조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학력분 내용들을 넣었을 때 정확하게 소재지라든지 날짜, 경력기간, 자격증 이런 걸 정확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력과 교육사항을 제일 앞쪽에 놓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그런데 영문 이력서에서는 뒤쪽에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정확히 하단에 넣어야 된다, 중간에 넣어야 된다, 앞에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거는 지원자의 마음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학력을 위로 배치함으로써 나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학사는 있지만 석사, 박사까지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단 부분에 넣으시면 유리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관련된 직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워크 익스피리언스 항목을 상단으로 옮기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학력 먼저 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레줌에 쓸 때 실수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수보다는 이제 내가 최고 강점이 뭐냐, 그거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경력이 5개 있는데 이걸 다 넣으면 더 유리하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하나만 넣으시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력서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넣게 되나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워크 익스피리언스 경력사항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입인 경우에는 봉사활동 혹은 대회활동 이런 부분 넣으시면 되고요. 또 나중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넣으시면 유리하겠죠.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학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경력사항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적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방법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소평가를 많이 해요. 내가 단순히 대학교에서 대회활동으로 토론클럽에서 봉사를 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과소평가에서 학력이라든지 경력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적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기 예를 살펴보시면 미니스트로 포린어페이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봉사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기 경력기술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대회활동을 저런 식으로 넣었는데 밑에 보시면 단순히 내가 SNS라든지 홍보를 했다. SNS 서포터즈로서 이렇게 경력을 적는 것보다는 트라블 세이프티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해외 안전수칙에 대해서 내가 리서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했다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적게 되면 채용 담당자들이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단순히 봉사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직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히 적으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는지 적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 업무도 좀 포장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캐시 업무도 기용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금관리. 뭐가 좋습니까? 맞습니다. 심지어 커피집에서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단순히 그냥 커피를 만들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내가 회계에 지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재무 경력이라든지 클로징, 오프닝 이런 걸 했다고 강조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커피도 기용이면 원두 제조로 갑시다. 이렇게 이력서 구성 요소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자기소개서에 해당하는 커버레터로 가보겠습니다. 커버레터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커버레터는 일단 항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헤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 내용, 아까 개인정보, 이름, 주소, 그리고 이메일, 연락처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로 들어가야 될 거는 이제 날짜, 지원 날짜가 필요하고 지원 회사 정보,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구글 코리아에 지원하셨고 또 단순히 내가 그냥 구글에 지원한다 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이제 해당 부서가 있겠죠. 그래서 인사부서라고 휴먼 리소스 디파트먼트라고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 커버레터에 타이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편지인지. 그래서 RE라고 써진 걸 보시면 저게 REGARS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포지션이었냐면 New Business Sales Account Executive 포지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이틀을 적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이 편지가 누구한테로 가는지. 채용 담당자면 대부분 Dear Hiring Manager 이렇게 쓰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채용 담당자 이름을 안다면 정확히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군요. 뭉뚱그려서 그냥 채용 담당자보다는 이름을 아는 편이 또 좋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커버레터 말 그대로 인사 담당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력서 앞에 섰던 자기 이름을 그대로 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력서 헤더는 커버레터에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 수신인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거를 정확히 기재하셔야지 나중에 면접을 보더라도 그쪽으로 연락이 오겠고요. 단순히 이력서에 대부분 지원자들이 따로 첨부를 해요. 커버레터 한 장, 이력서 한 장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커버레터만 잘못 전송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건 동일하게 헤더를 통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하네요, 그래요. 그렇죠. 일단 이분들 연락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연락이 안 되면 뭐 말짱 꽝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형식적인 요소를 빼고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별로 좀 꼭 써야 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론 인트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커버레터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의 뉴 비즈니스 세일즈 어카운트 포지션인데요. 여기에 들어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원 포지션을 언급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지원 경력, 그리고 경력 요약, 그리고 입사 후 동기 포부 이런 거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I'm pleased to apply for the new business sales account executive position at least on Google career website. 이러면 이 포지션을 내가 구글 채용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지원하게 됐다. 이 말이고 나는 3년 정도의 세일즈 그리고 마케팅 경력이 있다. 그 분야는 IT 이런 쪽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삼성, 그리고 LG와의 파트너십도 맺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처음 인트로에는 이런 식으로 짧고 굳게 강조하시는 게 좋겠죠. 본론으로 가볼까요? 본론을 보시면 경력 위주의 프로젝트 업무 성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회사명이라고 나온 부분에는 일했던 회사명을 언급하시면 되고요. 저네요. 세일즈 스페셜리스트로 일하면서 나는 디벨롭 온 마이, 해외 영업이라든지 그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IT 관련 분야에 납품하는 내용을 했다. 이렇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시면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검토해서 일단 채용 담당자님한테 감사드리고 또한 면접 스케줄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Thank you for considering me as a candidate and taking time to read my application. 그러니까 경력 이력서 검토 감사드리고 Please contact me to set up an appointment to meet. 이 내용은 이제 이력서를 검토하고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면접 제의를 달라고 연락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incerely하고 꼭 이름을 적으셔야 되고요. 중요한 내용이죠.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Sincerely 밑에다가 끝맺음이기 때문에 꼭 전자서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인을 안 하시게 되면 그거는 적합한 서류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워드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하셔서 사인하시고 스캔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전자서명 잊지 마시고요. 외국 이력서는 하여튼 저기 연락처랑 서명 이거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서류 전용만 썼던 사람들은 이런 편지 형식이 좀 어색하고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있습니까? 이력서 경력기술서 내용에 1인칭 주어 I, 내가 했다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동사로 쓰셔가지고 내가 매니지를 했다든지 아니면 디렉트를 했다, 디벨롭했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채용 공고 내용, 지원 직무 키워드를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1대1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또 경력상은 본인이 맡았던 업무 내용 팀의 내용보다는 내가 했던 역할, 프로젝트 그리고 성과 위주로 수치로 환산하셔도 돼요. 분기별 내가 세일즈 영업을 늘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영업을 분기별 200% 상승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영문이기 때문에 구문도 마찬가지지만 스펠링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 이름을, 스펠링을 잘못 썼다거나 이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외국계 기업 채용을 위한 레즈메 커버레터 작성법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레즈메이커의 스티브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